역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여기 지금 제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아직 철수를 안 했어요. 제가 예약한 사이트 사장님 방금 어디 나가셨어. 그래서 먼저 먹고 이따 계산할게요. 여기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기 진짜 기가 막혀요. 아하 응 외국에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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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Grey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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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하루ят 아, 생고 안 해. 아우, 잘한다. 아우. 이따 하면 안 돼요? 네. 비 온다고 지금? 그럴 리 없어. 나무 땜에 안 맞는 거야, 비? 멈출 거야. 아, 진짜 비 온 없다. 느낌이 있어 보여. 날 안 찍을 거거든. 텐트가 더 좋은 거 같아. 아니지. 공기가 저렇게나 긴데 맞는데. 먹으면 몸이 너무 시원해질 것 같아. 고민이네. 너구요? 아니, 천국이네요. 얘는 내가 유튜브로.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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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며이 세 가닥이 말이 돼! 뭐가하는 거야! 아, 웃기 상승하다고 할꺼야 왜냐면 너 낮잠 안심 자 진짜 나 물놀이야 이놈아 반짝반짝이야 저 물놀이 가려고 튜브 바람낳고 왔어요 거기에서 너의 매점 매점 사장님이 너죠 짠짠 가볼게요 여보 저렇게 가려고 하는거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진짜요? 흐흐흐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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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쁘 쁘 쁘 쁘 쁘 쁘 쁘 쁘 머리 떠날 수 있겠네 아라 안나고 다니겠지? 뭐 쇼파요? 아니 좀 뒤로 나고 왔네 언니 무슨 거실 같아요 어떻게 번돈이 없어요? 다시 챙기다 오세요 한 번 가볼게요 물이요 이미 바닥이야 뭐 이러났다 왜 안되고 바닥 근데 안 뛰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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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아라 다른 사람 잘 떠나는데 너무 아파 아 흐린들 아 밀어주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지금 낮잠 자고 일어나서 저녁 준비를 하러 갑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리얼 토마워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 보시면 리얼 토마워크를 선택을 하고 제꺼의 중량은 1150g의 중량입니다. 리얼 토마워크 1150g을 선택하시면 바로 이 제품, 똑같은 제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께가 엄청나요. 5cm예요, 5cm. 진짜 짱크죠? 이게 두께가 두꺼워서 잘 구워질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조금 걱정이야. 일단 저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어보니까 더 두꺼워. 제 손가락 엄청 굵은데 없애줄게요. 이렇게 냉동제품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먹기 하루 전날 냉장에 24시간 해동시키면 되거든요. 뭐부터 해볼까요? 제가 집에서 쥐안갑도 가지고 왔거든요.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은 더 있으니까 넉넉하게 발라볼게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있쏭. 다 해놓고. poser atmosphere 한 30분에서 1시간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은 그냥 К avis으로 이야기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도 먹을 수 있어? 이게 옛날 동생하고 뚜껑이 바뀌어서 자몽차가 되었지만 자몽이 아니지? 이렇게 모양이 웃기게 나올 거야? 여기다 좀 풀어줘야겠다. 이 상태로 그냥 하나 먹어봐야겠어. 와, 순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하나 먹어봐. 이렇게 빨간 상태에서도 먹어볼까요? 진짜 고기 너무 맛있는데? 진짜 고기 너무 맛있는데? 불이 확 붙어져. 불이 확 붙어져. 고기를 한번 뜯어볼까? 예 나머지 하나는 버터를 해보지 않겠다 너 너무 맛있지? 이 양은 근데 진짜 부드러워 이게 너무 맛있다 나는 버터 한 게 뭔데? 어떤 거야? 이게 다 버터 한 건데 특별한 차이를 못 느끼겠네? 버터를 더 넣어야 되나 봐 버터를 완전 고기 안에다가 처벌처벌해야 되잖아 뼈를 뜯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이게 더 맛있지? 진짜 맛있다 같은 고기인데 왜 이렇게 더 맛있지? 꼭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향긋다 빨간 부분도 따뜻해 다 익었는데 자꾸만 이건 성향인 것 같아 그치? 오늘 빨간 게 있는 게 싫은 게? 응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옛날엔 잘 먹었는데 근데 빨간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 있더라? 맛있네요 음 음 근데 손이 이래서 술을 못 먹는 게 아쉽네 지금 그냥만 먹어도 맛있어 고기 배가 안 터져 응 이거 안 터져 다른 거라고 할 것 같아 혹시 어떤 게 더 나을지 몰라 4개는 갖고 오면 될 것 같아 아니 고기가 너무 순삭으로 끝나고 아니 배가 안 부를 줄 알았는데 배가 엄청 부르네 배가 엄청 부르네 고기 고기 2인은 아니고 다른 거까지 같이 먹는다고 하면 3, 4인? 네 이렇게 가로로 자르는 거 좋아해요? 새어 피는 거 좋아해요? 아무것도 안먹는 게 없어 먹을 수가 있다면요 손 조심하세요 드셔보세요 매우면 타맥이에요 점점 약간 맛이 변질되는 건 뭐죠? 호빵께 예집해서 술을 조금 더 하면 돼 아니 자꾸 술 만한 거 안 좋아하나 이건 자꾸 예전의 나를 생각하는 거 같아요 예전에는 속도 아파갔대요 확 어두워진 다음부터는 갑자기 벌레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불을 거의 끄고 있었거든요 아... 메쉬쉘터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좀 선택을 잘못한 거 같아요 조금 이 메쉬쉘터는 이렇게 공기형으로 자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네요 그럼 잠시만 자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inin Teal zähona 파 liksom 평소 기어 강아지 커피랑 빵 먹이려고 했더니 완전 물 쪽에 새들이 정말 쇼를 펼쳐줘요. 너무 멋있어. 방금도 한 마리 왔다 갔어요. 녹지게. 너무 멋있어. 가방 미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7번 사이트 했는데, 7번, 8번 이렇게 가족들로 자리 오는 거 굉장히 좋아요. 8번이 정기랑 가깝고, 둘 다 사이트가 없는 게 좀 넓으니까 좋아요. 동생은 2박을 예약을 했고, 저는 오늘 가는데, 제자리에 또 누가 오신대요. 그래서 먹고, 철수도 하고, 동생 자리에서 좀 놀다가, 알려보자. 너무 좋아요, 김풍당.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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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엄청 더웠어요 닭할려고 냄비 가져왔는데 이런 중이야 아 이거 엄청 더웠어요 닭할려고 냄비 가져왔는데 이런 중이야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뜯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칼로 하시더라고 다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먹어 옥수수 니코 저 죄송합니다 티슈 좀 주시면 안될까요? 안돼 옥수수 죽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고 겨우 닫히네 여러분 여기 12시 퇴실인데 친구 자리에다가 제 짐 다 몰아놓고 저는 먼저 철수 할 거에요 여기 이따가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판매들 이렇게 판매들 땡판맨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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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아멘 짜란! 이렇게 다가있지요? 우밥 좌나베입니다. 뭐야 이거? 맛있어? 떨려! 진짜 맛있지? 여름에는 옥수수라 무조건! 와 진짜 맛있다. 비주얼 예쁘게 해주고 싶은데. 버섯을 먼저 넣었나? 괜찮아요? 맘이 안들어요. 근데 밥 여기 2인분 된다. 행복했어. 이별놀이 아니야 이거? 기준 없지?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빨리 먹어. 아뜨! 어제 술 많이 안먹었는데도 국물 들어가니까 좋다. 저 팽이 넣어도 돼요? 네. 뭐야 이거 팽이 나고 그러냐? 죄송해요. 비주얼 신경 못써가지고. 아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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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